반야신경에서 유명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달을 깊이 행할 때 이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? 반야신경을 죽을 때까지 외워도 뭔 소리인지 관자재보살이 뭘 한 거야? 지금 뭘 했는지 아셔야 돼요. 뭘 했죠? 관자재보살이 뭘 했을까요?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보면서 저것들이 만법이 본래 공성 진여 열반의 작용이다 그래서 사실은 둘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상태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이 깨어있는 상태가 반야바람일입니다. 그래서 반야바람일을 행할 때 이 내용이 8천성 반야경에 끊없이 나와요. 반야바람일을 훈련하라. 반야바람일을 수련하라. 반야바람일을 연습하라.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. 반야바람일이 뭡니까?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만법이 오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가 반야바람일이다. 여러분 지금 이게 없어요? 땡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반야바람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. 이게 없다는 건. 이게 있다는 건. 자 이게 그럼 어떻게 없어질까요? 오래 보다 보면 눈이 흐려져서 없어져요. 이거 아니에요. 그거 아니에요. 이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를 보시되 이게 오감일 뿐이고 오감이 결국 참나의 작용이고 오감의 본성이 참나다 하는 걸 알면서 이걸 봤다가 참나로 철수해서 오로지 참나 안에서 안주했다가 거기서 오감이 일어나는 걸 봤다가 오감이 다시 갈무리 되는 걸 봤다가 이 짓을 하고 있다 보면 오감의 본성이 참나 공성 자체라는 게 나옵니다. 그 체험을 가지고 이거는 본래 공한 거야 라고 보시고 있는 이 상태. 선정만으로는 안 돼요. 선정 플러스 지혜입니다. 지혜를 얻어서 선정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선정에 들어있는 이 상태가 반야바람일을 행할 때입니다. 이렇게 풀이 안 해주면요. 아무리 읽으셔도 남의 얘기입니다. 관자제보살이 이 설명은 8천송 반야경의 설명이 다 돼 있어요. 공성 산매, 공성에 집중하는 산매 상태에서 반야바람일을 일체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거, 진열하는 거, 청정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가 반야바람일이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. 관자제보살이 반야바람일을 깊이 행할 때 뭘 알아냈겠어요? 그러니까. 여기요. 복공의 진리요. 뭘 알아냈겠습니까? 오온이 본래 공하다는 걸 알아냈다. 그래서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넘어갔다. 이 뒷구절은 경전에 따라 없는 구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현장법사가 이거 번역할 때 추가했다. 상관없어요. 내용이 똑같은. 다 하나로 통하니까. 아시겠죠? 일체가 공허한 줄 알고 현상계의 모든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예요. 이게 복공보살입니다. 그래서 초기 불교 때 대승의 초기에 들고 나온 건 복공이에요. 이 복공 하나로 자부심을 얻어가지고 이 복공 하나면 반야바람일이 제일 중요하다. 반야바람일을 얻으면 육바람일이 다 여기서 나온다. 그래서 육바람일을 새새생생 윤회하면서 하고 다니면서 온 우주 중생을 도우면서 열애의 경지까지 나아가면 된다.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열반에 들어 사라지는 아라한이 될 게 아니라 복공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의 우주를 본래 공한 줄 알고 그 안에서 진여 안에서 공성 안에서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자라고 주장한 게 대승불교의 시작입니다. 이해되세요? 여기까지. 그럼 대승불교의 꽃은 뭐겠어요? 극치는. 이 뒤에 기원 후 1세기에 나온 하험경, 유마경이 대승의 꽃입니다. 거기서 뭐가 나와요? 구공이 이제 선포됩니다. 여기서는 지금 복공 위주예요. 그래서 반야경, 이 반야신경 그대로 수행하면 일주보살이 나옵니다. 일지보살이 아직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? 복공 깨달음을 가지고 육바람일 닦자는 얘기는 나오지만 금강경도 거기까지예요. 금강경, 반야신경이 다 일주의 복공 보살의 경지에 오른 다음에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거기까지입니다. 그런데 구공은 뭐냐? 공성 안에 원래 육바람일이 온전히 있더라 이 소리가 나와야죠.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? 화험경에서는. 화험경이 기원 후 1세기에 나오거든요. 유마경도 그런 이 복공 사상에 기반하되 유마경도 반야경에 다 기반한 가르침인데 대승의 이건 촉이고 극치는 구공으로 가요. 이 참나 안에 육바람일 들어있더라 하는 구공으로 가버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